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스니님 형부의 장애를 들먹이던 예비 신우의 싸대기를 때리고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례 자리 뒤집어 엎고 파혼한 여자입니다. 상견례 날 예비시부모 보는 앞에서 신우 싸대기 때리고 이 결혼 안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이딴 미친 집 구석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형부가 청각장애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트집잡을 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언니가 형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시키러 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형부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형부가 인사를 오는 것조차도 거부하셨어요. 엄마의 냉정한 소리에도 형부는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이때 형부의 표정은 제 기억 속에 평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함과 절실함이 함께 담긴 표정. 언니는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형부를 처음 보고 나서 며칠간 밥도 안 드시고 언니만 보면 화를 내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 언니가 이겼고 저희 부모님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언니는 결혼식 며칠 전에 저녁 내내 울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두 분이서 언니를 붙잡고 엄청 우셨대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잘 살라고 하셨다는데 언니는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 보였다고 합니다.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는 끝내 울음을 참아 냈는데 집에 오는 길에서부터 눈물이 터져서 그날 잠들 때까지 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언니는 자기가 형부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고 시부모님이 자기에게 고마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형부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고맙다 말하면서 우시는 모습이 너무 가여웠고 오히려 자기가 미안했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희 형부 제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조기구를 착용하는데 좀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잘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는 형부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니에게 너무 잘하는 형부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저도 형부에게 뭐라도 챙겨주려고 합니다. 저는 좀 말괄량이 같은 성격이라 형부에게 장난도 잘 쳐요. 형부는 제가 장난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형부에게 장난을 칠 때마다 형부 눈에 제가 너무 귀여워 보여서 한 번은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할 뻔했다고 형부가 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제에게 실수를 할 뻔했다고 형부가 그랬대요. 그 말 듣고 언니에게 제가 그랬죠. 형부가 내 머리 쓰다듬어주면 난 좋을 것 같다고요. 언니가 형부에게 제 말을 전했더니 형부가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겠죠. 제가 형부에게 장난을 치는데 형부는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빵 터지고 그래서 제가 형부 손을 잡아서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하도록 했습니다. 형부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빼려고 하는데 제가 형부 손을 안 놓아주었어요. 형부가 웃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맨날 싸우고 살았는데 나를 자상하게 대해주는 오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형부의 표정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친오빠의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순댓국집에서 만났다고 해요. 저희 언니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인데 형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순댓국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형부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퇴근해서 부모님 가게 일손 돕는다고 갔다가 저희 언니와 만나게 된 거래요.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상도 너무 좋아 보여서 형부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형부에게 호감이 생겨서 형부 부모님이 운영하는 순댓국집에 자주 가게 되었고 언니가 먼저 형부 전화번호를 따려고 했대요. 저희 형부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 언니를 그렇게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었나 봐요. 언니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사돈어른에게 말씀을 드리고 형부의 전화번호를 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도 형부네 부모님 순댓국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동네 순댓국집으로 생각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 개수만 50개는 될 것 같은 정말 큰 가게였어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웨이팅이 있기도 한 집이라고 후기에 적혀있는 맛집이었습니다. 그런 큰 가게는 종업원을 모자라지 않게 쓸 텐데 형부는 퇴근 후에 왜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손을 도왔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언니는 종업원들 중에서 형부가 눈에 띄어 대시를 했던 것을 보면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하고 저희 부모님과 얘기하곤 합니다. 제가 가끔 엄마에게 장난으로 말해요. 솔직히 엄마 사돈어른네 가게가 그렇게 큰 기업 같은 식당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반대 안 했을 거지? 이러면 엄마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익숙한 욕을 합니다. 남친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고 남친과 저는 동갑이었습니다. 남친은 저희 언니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프리랜서예요. 남친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남친은 저희 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남친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남친이 콕 집어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남친 아버지께서 얼마 후에 퇴직을 하게 될 것이라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친은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나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가에 인사도 드리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남친보다 2천 정도 적었는데 저희 집에서 남친 집보다 2천을 더 해주신다 하셔서 같은 금액 들고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양가에서 지원해주시는 것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 대출은 받아야 서울에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받을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서 저희는 결혼하고 2년 정도 대출을 모두 갚고 그 후에 아이를 갚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은 저를 보기만 하면 결혼해서 얼른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남친도 그 앞에서 바로 어떤 액션을 안 취하는 것이 좀 그래서 말다툼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말다툼을 할 때마다 본인 부모님 편을 들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나이를 생각해서 자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이해 못하냐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계획한 것은 뭔지 우리 계획을 부모님께 잘 얘기를 해서 그런 말씀을 못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남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이는 여자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지는 것이 좋다는 무슨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하면서 결혼 날짜 잡으면 피임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게 새언니 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소리라 생각하는 건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남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인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남친 어머니는 이런저런 잔소리도 늘어만 갔어요. 결혼하면 남편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는 친정이나 여행 때문에 밖에서 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결혼해서 당신 아들 아침 굶을까 봐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친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친은 그냥저냥 넘기고 말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도 그렇지만 남친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남친 여동생도 남친 어머니와 같은 얘기를 자주 했어요. 자기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남편 아침밥을 굶긴 적이 없다나요? 남친 여동생은 저에게 저녁보다도 아침 식사가 더 푸짐해야 한다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다못해 제가 남친 여동생에게 그런 소리 그만 좀 할 수 없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를 할 것이고 같은 돈 들고 결혼하는 것인데 왜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친 여동생은 방금 언니가 한 말을 부모님과 얘기해서 정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걸 협박이랍시고 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남친 어머님이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두고 보자 이런 심산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 달 전에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후 뺨을 때리고 뒤집어 엎고 파혼 선언을 했던 상견례. 남친은 남친 여동생 부부도 상견례 자리에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부모님 끼리만 뵙자고 했는데 굳이 여동생 부부도 함께 올 것이라고 하길래 저도 저희 언니와 형부를 오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 끼리 대화에 별 마찰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지원 금액 같은 것이 모두 정해져 있었고 같은 금액 들고 결혼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후가 아이 얘기를 꺼내두군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 아이를 얼른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남친 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저희 언니 표정 관리 안 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형부도 남친 여동생 말에 좀 화가 났나 봐요. 형부가 나서서 신후에게 말했어요. 아이 계획은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양가 부모님도 왈과 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나서서 해야 할 말을 형부가 하고 있으니 기분 참 그렇더라고요. 남친 여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희 형부 말이 왜 그렇게 억울하냐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형부가 발음이 좀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형부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남친 여동생이 신경질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무슨 상견례 자리에 창피한 줄 모르고 장애가 있는 형부를 데리고 오냐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쭉 뼛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셔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습니다. 남친 아버님과 여동생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은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친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 말이 틀렸냐고 하더군요. 보통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안 나오지 않냐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신후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이 자리에 너같이 뇌에 장애가 있는 년이야말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왜 나왔냐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과 남친 부모님에게 나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못된 주둥아리 놀리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는 것을 보면 내 앞날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과 언니 형부에게 당장 가자고 했어요. 저희 아빠도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미친 집 구석과 상종도 말아야 하는데 사돈을 맺을 뻔했으니 큰일 날 뻔했다고. 땡 서방이 우리 땡땡이를 살린 것이라고 하면서 다 함께 나왔습니다. 저녁에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어쩌려고 하냐고 묻더군요. 어쩌긴 뭘 어쩌냐고 여기서 우린 끝이라고 했습니다. 정신 이상자 같이 말하는 네 동생도 그렇고 네 동생 나불대는 주둥이를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너네 집이 정상적인 집 같냐고 말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남친에게 문자가 몇 번 왔지만 안 읽고 씹었더니 연락 없더라고요. 저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부가 저에게 미안해한다고 하더군요. 당장 형부 바꾸라고 해서 형부가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내고 싶었는데 형부와 전화로는 얘기가 하기가 수월하지 못해서 언니에게 잘 얘기해달라 말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언니네 집에 가서 형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그런 미친 집구석 아들과 결혼하려 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형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가족 장애를 들먹이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그때 남친 여동생 싸대기를 한 대밖에 못 때린 것이 한이 되네요. 저희 아빠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그런 미친 집구석에 시집 갈 뻔했는데 형부가 널 살린 것이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죠. 뭐에 홀린 것인지 정말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끝내지 못하고 착한 형부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미친 집구석이네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남친 여동생 인상착의를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스니님이 못 때린 싸대기를 대신 때려주고 싶네요.